스노우드 장비의 특징은 위생적인 후커가 있는데요 여기 블럭의 홈이 뚜껑에 있는 홈이 있는데 홈을 이용해서 이 블럭 안에 카즈탄에 들어갔을 때 뒤에 뚜껑을 막을 수 있어서 여기 들어가 있을 때 플레이트하고 직접 빙수가 닿지 않도록 해서 이 빙수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후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한 블럭에 2인분 정도 나오는 제품이어서 따로 양을 균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편리한 제품이고요 이 기계까지 같이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가게에서 쓰는 큰 빙수기계보다 컴팩트하게 저희가 재설계를 해가지고 다이어트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기간 동안에는 보통 정가 85만원인데 이번에는 회사 기간 동안에 60만원에 대해서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바 토핑에 올라가는 보바 신제품인데요 이 보바의 특징은 일단 껍질이 남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맛에 대해서는 저희 에이드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보바여가지고 다른 일반 수입 제품하고는 차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середин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